회원명리 육친 해석과 나와 타인 구별하기 시간입니다. 회원명리에서 육친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육친의 상태를 파악하여 길 흉 화 복을 살펴보는 것과 사주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여 자신이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평 명리의 육친 구분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에게 여자는 재성이며 여자에게 남자는 관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맹파명리에서는 육친의 범위가 많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에게 여자는 식상과 재성이며 여자에게 남자는 재성과 관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원명리는 맹파명리의 육친 정의를 수용하면서도 회원명리만의 창조적인 시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먼저 회원명리의 육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의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남자와 여자, 자식, 부모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남녀의 동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에게 동성 남자는 비겁과 관살로 해석합니다. 비겁은 비경과 급제로서 오행이 동일한데 음향이 같거나 다른 것으로 동성 남자에 해당합니다. 관살은 재성 여자가 생가는 것이기에 남자에 해당하는데 관살이 비겁과 다른 점은 나를 극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살이 많은 남자가 식상이나 인성이 없어 관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동성 남자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여 고독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무대온 정해년 55세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남자분은 관살, 동성 남자들이 무자 일간을 역포국하여 사회생활에서 남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에게 동성 여자는 비겁과 재성입니다. 비겁은 비경과 급제이며 재성은 관살, 남자를 생하는 존재이므로 여자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비겁과 재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겁은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여자라면 재성은 물질적인 관계로 맺어진 여자입니다. 예를 들면 재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는 동성 여자들이 경제적인 동거래 상대가 되어주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얼경합으로 재성과 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을미, 재성고와 합을 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분은 여성을 상대로 한 여성 의류만 계속 판매를 하였는데 진대원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둘째 남녀의 이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에게 이성, 여자는 식상, 재성, 관살로 해석합니다. 식상은 재성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여자, 재성은 성숙한 여자, 관살은 강한 여자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식신, 재성, 관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로서 식상을 아내로 사용하면 재성으로 물어있기 전이기에 아내로서의 만족감이 떨어질 것이며 재성이 아내라면 완전히 성숙한 육신이기에 아내의 존재감을 느낄 것입니다. 관살이 아내가 되어버리면 자신을 극하는 강한 여자이기에 괴로운 생활에서 아내의 주장이 강하여 괴로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이 남자분은 직업이 의사인데 얼축일주로서 악처의 상입니다. 축, 관살고를 처궁으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유월이 첫 아내인데 자신을 매우 힘들게 하였고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신, 시지인데 역시 강한 아내입니다. 이 사주는 관살이 처가 되는 예입니다. 여자에게 남자는 재성 관살로 봅니다. 여기서도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재성을 배우자로 사용하는 것과 관살을 배우자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성은 미성숙된 남자로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관살처럼 남자로서의 존재감을 주지 못합니다. 재성이 남자이면 자신에게 재미가 없는 유약한 남자거나 폭력적으로 과도하게 자신을 극하여 남자로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남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남자의 필요성도 떨어지겠죠? 보통 재성을 배우자로 사용하는 여자들의 경우 결혼 후 만족감이 떨어져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관살을 배우자로 사용할 경우 자신을 적당하게 극해주기에 배우자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주는 십몇 년이 첫 남편 신축 월이 둘째 남편입니다. 계대훈 경술년 19세에 결혼을 하였고 진대훈 얼충년 34세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사대훈 계유년 42세에 만났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모두 재성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남편입니다. 첫 남편은 폭력적으로 자신을 구타하였고 두 번째 남편은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셋째 남녀의 자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남자에게 자식은 재성, 관살이며 여자에게 자식은 식상, 재성으로 봅니다. 자평명리에서는 남자에게 관살이 자식, 여자에게 식상이 자식이라는 개념을 확대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식상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과 재성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상은 자신이 헌신과 희생으로 대하는 자식으로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 재성이 자식이면 마음보다 현실적인 물질관계가 나타나므로 사랑보다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두드러집니다. 식상은 신강신약을 떠나서 자식에게 마음을 주지만 재성은 자신이 신약하면 재성을 버틸 수 없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자식이 재성과 관살인데 관살이 훨씬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 육친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서 존재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주는 4명의 아이 엄마입니다. 폐상관, 자식성이 자식궁에 매우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묘합으로 일지와 합을 하였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자식과의 관계가 정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넷째, 남녀의 부모님을 설명하겠습니다. 남녀에게 어머니는 식상, 비겁, 인성이며 아버지는 재성, 관살로 봅니다. 부모님의 정의는 월지에 무엇이 안착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월지에 식상, 비겁, 인성이 있다면 그것을 어머니로 보고 그것을 합하거나 관계를 가지는 글자를 아버지로 삼습니다. 월지에 재성이나 관살이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로 보고 그것을 합하거나 관계를 가지는 글자를 어머니로 삼습니다. 이 사주는 신의 월이 인성과 비겁으로 어머니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는 술중정화인데 신의 월 어머니의 해 배우자궁이 임천간으로 떠있기에 술중정화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 어머니의 입장에서 정화, 아버지가 술, 관살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무력하다는 의미로서 남편으로서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축대원의 축술형으로 술, 관살고가 움직이면서 이 시기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육친, 남녀, 자식, 부모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해원명리의 기초가 되는 나와 타인 구별하기를 하겠습니다. 해원명리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관계중심명리학입니다.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파악하려면 나의 영역,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타인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해원명리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육체인 비겁과 두뇌인 인성, 재능인 식상 세 가지를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능력으로 봅니다. 일간 자신과 연관된 비겁, 식상, 인성이 선천적인 자신의 능력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타인과 관계를 가지며 타인의 재물과 권력을 나에게 가져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살아가면서 내가 쟁취해야 할 타인의 육체와 재물, 권력이 있는데 급제, 재성, 관살이 그것입니다. 급제는 타인의 육체이며 재성과 관살은 재물이나 권력에 해당합니다. 급제를 얻는다는 것은 타인의 노동력을 얻는 것이며 재성과 관살을 얻는다는 것은 타인이 가진 재물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성과 관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성은 여성의 재물이며 관살은 남성의 재물입니다. 관살의 예를 들어본다면 국가적인 건설이나 기업, 공장 같은 남성들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재물인데 여성들의 재물인 재성보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살을 재물로서 얻는 사주는 부교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재성과 관살의 예를 들어본다면 국가적인 건설이나 기업을 얻는 사주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